오늘의 메뉴는 갈린 마블 스테이크입니다 방문포장은 40%, 배달은 30%인데 배달시켰어요 사이드메뉴가 50%가능하다고 해서 바베큐 치킨스테이크, 베이컨, 맥앤치즈, 스파게티, 디핑소스 2개 추가했어요 콩슬로도 할인을 해요 이건 무제한으로 산비전상 2개까지만 가능하고 그래서 총가격은 4만원입니다 다 못먹어도 있어보이게 하려고 큰거 시켰어요 완전히 치즈 덩어리에요 와..콩슬로드 제가 치즈 덩어리인데 저는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진짜 느끼한거 싫어하실분들은 피해야돼요 진짜 느끼해서 너무 맛있어요 원래 10조각인데 6조각으로 잘라달라 했어요 오돌뼈 주인공 너무 맛있어 바삭바삭 리치홀드 맛은 비주얼 비주얼 맛은 비주얼 맛은 많이 먹어야지 맛은 비주얼 맛은 비주얼 맛은 비주얼 식감이 너무 좋아요 맛은 비주얼 비주얼 나머지 맛은 비주얼 이 맛은 비주얼 제가 느끼한 걸 좋아하거든요 제가 느끼한 걸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오늘 맛있는 물에 끓일це ugs 매 creator 빨rok 뱃살 relación 바삭바삭 정말 달콤한데 매운을 넣어 먹기 시작했다 하필 종이 콜라 맛있다 소스 핫소스 소스 unlucky 고추냉이 정말 맛있어요 삼겹살 맑기 달달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제가 먹기 위해 아이스크림은 아주 너무 맛있어요 잘 먹기 좋은 맛 마이크 여기도 먹기 연기 바삭해요 딱 이것까지 안 먹으면 딱 기분좋게 배가 불러서 여기 꼭다리는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이렇게 꺼낼하고 맛있는 거 같아요 재밌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서 먹어야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